특징적인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스피 지수가 시작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어서 거의 한 1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눈에 띄고 그다음에 조금 향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었고 방금 정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설, 건자재업종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주택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 정책 자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실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건자재업종들 지금이라도 눈여겨보시고 포트에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짐이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질적인 수혜 거기다가 실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건설 쪽, 건자재업종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사야 되냐, 타픽 종목들을 뭘 골라야 되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건설 쪽에서는 GS건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35%에서 늘어난 약 8,700억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하는 고성장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GS건설, 그 다음에 이 건설재 쪽에서는 KCC, KC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가가 한 47만 원대까지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9월달 중순에. 그런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서 지금 34만 원 정도, 오늘도 좀 올랐지만 34만 원대 초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실적도 사실 늘어났는데 주가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약 43% 늘어난 5,5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실적이 늘어나지만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포트에 담가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쌍용 CNE,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업종이긴 한데 어쨌든 실적 성장이나 최국인의 기간 쪽에서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건설, 건자재, 타픽 쪽으로는 GS건설, 그 다음에 KCC, 쌍용 CNE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정책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건설, 건자재주 분석을 해주셨는데 타픽으로 GS건설, 그리고 쌍용 CNE, KCC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최근에 이제 지저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스나 석유 가격이 변동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제는 독일에서는 가스 부족, 조기 경보까지 발령이 됐죠.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 지금 오늘도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테마주도 좀 강세인데 제가 그 방송 초반에 일단 어쨌든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이 약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테마주 쪽으로 연결을 해보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가 적어도 변동성이 커지지 그러니까 상승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서 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아시지시피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에서 사료라든지 그리고 도시가스, 석유 관련 주의가 좀 강세를 보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현재 전강 후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시면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조정을 겪었다가 다시 재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라든지 이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소위 끝물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어쨌든 러시아가 가스 대금 결제를 루브라를 요구를 하게 되면서 독일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심각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 현상과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어떤 시선도 측면에서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도시가스 관련돼서 그러니까 천연가스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중단 사태가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문제가 만약에 지금 처음 터졌다면 이 GS이라든지 대성에너지 무조건 추적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2월 달부터 상당히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월 달 들어서 조금씩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의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들은 점점 힘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들이 힘이 빠지게 된다면 또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시장은 이제 또 우크라이나 테마,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서 안도렐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일 부총리가 가스 저장 잔량이 25%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문제는 맞지만 또 미국과 조금씩 제가 수소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과 독일이 또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 수소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또 LNG에 대해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기로 수출량을 늘리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도시가스라는지 그리고 물론 유가가 100달러 고공행진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제는 접근할 구간은 아니다. 그냥 단순히 특징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테마주는 오늘 상승은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파인테크닉스는 사실은 대부분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폴더블폰 스마트폰의 내장인지 쪽에서 강자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연말에 한번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와봤었고 그 당시 이제 주가가 한 1만 1천 원대 후반이었었고 지금 주가가 한 1만 3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목표가를 잡았던 게 1만 5천 원이었는데 1만 5천 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고가가 1만 4천 원 도달했다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시장이 떨어진 걸 감안한다고 하면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선방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실적 성장 대비해서 아직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실적, 올해 연간 실적 자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폴더블폰 판매량이 국내만 하더라도 올해 천만 대 이상 국내 기업들이 천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폴더블폰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파인테크니스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본다고 하더라도 중량 기평선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이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골든크로스가 다 완성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지 받으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들도 이제 막 매도해서 순면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3월 중순부터는 기간 쪽에서는 계속해서 집중 순면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좋고 실제 성장도 좋고 기술적 분석 봐도 중자 기평선 지지 받으면서 계속 상승하는 계단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가수준 3천원 좀 언더에 있는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지난해 연말처럼 다시 한 번 1만 5천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1만 1천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장 힌지 업체라고 하셨죠? 파인 테크닉스 분석을 해주셨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만 5천원, 손절가 1만 1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드리얼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인수위, 특히나 윤석열 당사님께서는 디지털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고 지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에서 반도체 컨텐전시 플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R&D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도 상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5% 정도 되는데 이건 20% 그리고 업계에서는 50%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양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조세 지원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스템 반대쪽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시스템 반대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미세화라든지 고단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식각이라든지 식각 공정이 상당히 식각이라든지 증착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는 부품질이라든지 소모품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하나 머틀러지가 딱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지원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강소기업인 하나 머틀러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고객사인 도쿄엘렉트론을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고객사가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북미 쪽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올해 이제 실컨링 그러니까 실컨 관련된 소재 부품 매출이 북미 쪽으로 한 3배 정도 증가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10%까지 올해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올해도 실적성 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예상 연간 영업이익은 한 107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대회에서 31% 특히나 영업이익률은 30%로 상점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정부의 반도체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원에서 5만 6천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4천원, 손절가는 5만 3천 5백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는 반도체 관련주 하나, 머트리얼즈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4천원, 손절가 5만 3천 5백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